게임은 바로바로 결과가 보이고 그래서 재미있잖아요. 근데 공부는 해도 해도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런 즐거움을 못 참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럼 게임처럼 공부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수준이 낮다면 그 초고퀘스트를 자기에게 부여하는 거죠. 그러니까 미션을 자기에게 부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이거를 초급 단원을 공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한다면 그 마음속으로 내가 퀘스트 완료했구나.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레벨업 했구나라고 레벨업 이렇게 외치는 거죠. 그래서 부모님께도 자랑하고 친구들한테도 가볍게 자랑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공부하는 그런 자신감, 자부심 이런 걸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